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즈메이크와 함께 글로벌 리서치 기업 닐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닐슨은 1923년 미국에서 설립된 리서치 기업으로 전세계 소비자 트렌드와 행동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100개국 이상에서 소비자 측정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시청률의 지표로 닐슨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산업 환경에서 고객이 당면한 비즈니스 이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6개의 주요 산업의 특성에 최적화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닐슨이 한국에 설립된 건 지난 1980년이었는데요. 시장과 소비자와 미디어에 대한 통합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이터 및 인덱스 기반의 컨설팅 파트너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소비자 시장의 시장 점유율과 TV 시청률을 독점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공식력 있는 경기 전망 지수 중 하나인 닐슨 세계 소비자 신뢰 지수를 통해 전세계 시장 및 소비자 동향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닐슨 코리아에는 45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데요.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회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상시로 진행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리서치를 통해서 세상을 읽는 기업 닐슨 사람들에 대한 관찰하고 보는 일이 좋다면 닐슨에 도전해보세요. 레즈메이크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레즈 sanitizer 레즈ENNIS 레즈메이크 레즈ughs 레즈 Nept 레즈메이크